가수 정동원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부터 나온 기사인데요.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동원 측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데 소속사가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한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입장문을 밝혔어요. 정리하면 정동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는데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에 트로트 가수와 아버지가 매니지먼트 기획사를 하나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했던 트로트 가수와 전속계약을 하나 맺었는데 이 트로트 가수가 전속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산금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전속계약을 맺었고 활동을 좀 하다가 돈이 들어오는데도 돈이 정산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돈을 정산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속계약과 관련해서 수감된 건 아예 다른 문제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와 이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트로트 가수는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했던 아마 중상위권까지도 올라왔던 트로트 가수고 정동원 가도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트로트 가수라고 해요. 그래서 정동원 군에게 전화도 걸어보고 했는데 정동원 군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감옥 수감. 정동원 부친 전속계약 갈등으로 이제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트로트 가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동원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기를 강조를 했고 정동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정동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긴 했어요. 그러나 이런 계기로 해서 이렇게 알려져지게 됐는데 정동원 군은 최근에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AI 가수 뭐 제이디완으로도 활동을 하는 동 영화에도 출연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구속됨에 따라서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유명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은 거론이 되지 않고 정동원의 아버지가 이게 교소소에 수감 중이다. 가수와의 계약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소속사는 전혀 모른다.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렇고요. 여기도 보면 정동원의 아버지가 교소소에 수감 중이다. 소속사는 전혀 모른다. 공식 입장을 밝힌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식 입장문을 밝혔는데 공식 입장문을 보면 이래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 군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정동원 군의 아버지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전합니다. 정동원 군은 해당 일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일은 가족사인 동시에 정동원 군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정동원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분은 할머니하고 소속사 대표라고 해요. 아버지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동원 군은 할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영향력 때문에 트롯 노래를 배웠고 트롯 가수가 됐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미스터트롯 경연의 후반부인가요? 이렇게 해서 폐암인가 해서 할아버지 때문에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동원이 어릴 때 정동원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따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감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관리 부분도 아버지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되고 이렇게 전속계약 때문에 갈등이 있자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정동원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명세로 얻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아직 미성년자인 정동원 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는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속사가 밝힌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를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출소일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트롯 가수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변호인을 대동해서 이렇게 확인하니까 수감된 게 확인이 됐고 이렇게 출소일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정동원의 부친 교도소 수감 중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소속사는 지금 사실을 확인 중이다. 심적으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측은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악의적인 보도를 좀 삼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문을 밝힌 거예요. 정동원 군이 해당 일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는데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가수 정동원 군이 본인의 일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군이 2007년생이에요. 3월 19일이기 때문에 오 지금 오늘 이제 3월 9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생일이네요. 우리나라 나이로 17세, 16세 그리고 소속사는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이디완이라고 하는 AI 가수로도 활동을 하는 등 이제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리고 예능에도 출연하는 등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가수 정동원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불똥이 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나 정동원하고는 무관한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동원 군이 힘든 시간을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동원 군과 관련해서 소식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всё near the end things like two the One is the so